여러분 감사합니다. English Revolution 명사 단어장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키튼 어플라이언스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Rubber Gloves 장갑용어로 뭐라고? Gloves 뒤에 뭐부터 해야 돼 항상? 두 개죠? 두 개. 눈은 뭐예요? Eye가 아니라 손가락은 finger 가 아니라 fingers 라고 해야 된다 씁니다. 그래서 해볼까? Rubber Gloves 앞에서 Rub 어디서 배웠지? 뭘로 배웠지? Scrub Dish Scrub 그래서 수세미였죠? 수세미 또 뭐였지? 갈비? 수세미 또 다른 거 뭐였죠? 아까 Scounder 그죠? Scr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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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o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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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ub Rub이 뭐예요? Rub이 문지르답니다. Rub이 뭐라고? 그래서 너 눈 문지르지 마. 영어를 뭐예요? Stop rubbing your eyes 해봐. Stop rubbing your eyes 그래서 Dead skin scrub은 뭐랬어? Dead skin scrub. 각질 제거를 했죠? Dead skin scrub. Scrub이 문지르다 뜻이 됐습니다. 문지르다. 스탈스틱 젖는 막대 영어로 뭐라고? 스탈스틱 젖어서 볶는거 볶은거 뭐랬지? 스탈프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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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가자. Rubber Gloves 뭐라고? Rubber Gloves 그 다음에 수세미는 영어로 뭐래? Scouring 스카워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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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DC scrub 앞에 따놓고 다 여워주세요 스탈스틱 스탈스틱 했구요 Thermos 앞에서 배웠죠? Thermos Thermos은 보온병 보온병 Thermos 자 보온은 뭐였어? Keeping warm Therm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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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스트레이너 스트레이너 체야 체 제가 영어로 뭐라고? 스트레이너 자 거르는 거 다른 것도 있어요 필터도 해봐 필터도 거르는 거고 이렇게 망에 거르는 걸 뭐라고 한다고? 스트레이너 그래서 거르는 걸 스트레이너 이렇게 해오는데 자 바람이 앞에서 오고 있죠? 바람이 막 걸러지고 있죠? 어디서? 트레인에서 그래서 스트레인이 뭐라고? 거르다 해봐 스트레인 이게 압력이란 뜻도 있어 압력 가다 죄다 죄다 이렇게 컨스트레인 하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주다라는 뜻이에요 컨스트레인이 뭐라고? 스트레스를 주다 함께 뭐하는 거지 지금? 함께 스트레인하고 있죠? 스트레인 그래서 컨스트레인이 뭐라고? 죄다 조이다 이런 뜻이에요 죄다 조이다 컨스트레인 스트레인이 뭐라고? 스트레이너 스트레이너가 되면 체 체가 영어로 뭐야? 스트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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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가 영어로 뭐라고? 스트레이너 망이 영어로 뭐야? 스트레이너 자 뭐 보고 외워야 돼? 트레인 보고 외우겠습니다 트레인 자 이게 뭐라고? 스트레이너 스트레이너 이게 뭐라고? 스트레이너 나중에 볼 때 넷이라고 하지마 이건 망은 영어로 뭐예요? 네트야 네트 오케이 근데 이거 체는 영어로 뭐라고? 스트레이너 스트레이너 네그로 외우면 되지 렉 렉 자 옷 거리는 사실 뭡니까? 클로스 행어란 단어가 있어요 옷걸이 영어로 뭐라고? 클로스 행얼 행이 뭐야 행 행이 행이 뭘죠? 매달다 매달다 그래서 교수형에 처하다 뜻도 있지 행 행 해봐 행 행 행 행 쟤를 행행시켜라 뭐라고? 쟤를 행행시켜라 행이 뭘데요? 매달다 근데 이렇게 옷걸이 말고 옷걸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기는 건 뭐야? 클럽스행어고 아니면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이렇게 생긴 클럽스행어고 요렇게 생긴 건 뭐라고 한다고 이건? 렉, 렉 여기다 뭐를 매달아? 목을 매달아서 렉은 렉으로 외울게요 해봐 렉, 렉, 렉 이걸 해서 디쉬렉이야, 디쉬렉 해봐, 디쉬렉 디쉬렉이 뭘까? 접시 같은 거 이렇게 키친에 놓는 거 있죠? 설거지대 옆에 있는 거 한국말은 설거지대라고 하죠? 영어로 뭐야 그냥? 디쉬렉 해봐, 디쉬렉 설거지대 영어로 뭐라고? 디쉬렉 디쉬렉 그 다음에 배웠다 필 까는 거 까는 거 뭐랬어? 필 필 많이 하면 뭐가 좋아? 필이 좋아진 듯지 해봐, 필러 감자 까는 거 뭐래? 포테이터 필러 해봐, 포테이터 필러 포테이터 필러 포테이터 필러 접시 놓는 데는 디쉬렉 디쉬렉 접시 놓는 거 한국말은 뭐라고 써 있어요? 식기 건조대 식기 건조대 식기 건조대는 뭐라고? 디쉬렉 디쉬렉 자, 그레이터 앞에 배웠다 그레이터 맞은가 그레이터가 뭐랬어? 그레이터 한국말은 뭐죠? 강판 강판 해봐, 그레이터 그레이터 강판이 영어로 뭐라고? 그레이터 그레이터 레이럴 내 이들을 다 퍼먹으리라 시작 내 이들을 다 퍼먹으리라 국제어용 뭐라고? 레이럴 영어로 뭐야? 레이럴 자, 이렇게 외워도 돼요 누가 쓰는 거에요? 국제는? 레이디가 써 레이럴 자, 국제어용 뭐라고? 내 이들을 다 퍼먹으리라 다시 레이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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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의 엔바람하고 한국말의 리을 발음이 되게 비슷합니다 레이럴 레이럴 다 퍼먹으리라 뭐라? 레이럴 레이럴 강판은? 레이럴 강판은? 레이럴 아까 방은 뭐랬니? 스트레이너 스트레이너 잘했어, 스트레이너 그렇지, 잘했어 그 다음에 옷걸이는 뭐라고? 렉 옷걸이는 렉 렉 그 다음에 식기건조대는? 디쉬렉 디쉬렉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강판은? 그레이럴 자, 그 다음에 스쿱이야, 스쿱 스쿱은 국자 아, 뭐야 주걱 자, 우리 밥 푸는 소리 밥 푸는 소리 밥 푸 봐 어떻게 나와 소리 꾹 꾹 꾹이잖아 그죠? 영어로는 밥 푸는 소리가 스쿱스쿱 스쿱스쿱 스쿱이 국자야 아, 뭐지? 주걱 국자는? 레이럴 레이들을 다 퍼먹으리라 국자는 뭐라고? 레이럴 주걱은? 스쿱 해봐, 스쿱스쿱 야, 밥주는 스쿱스쿱 퍼 해봐 스쿱스쿱 스쿱스쿱 자, 주걱은 뭐라고? 스쿱스쿱 국자는? 레이들 레이들 주걱은? 스쿱스쿱 국자는? 레이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게 뭐예요? 밑볼이죠? 밑볼이 통통 튈 때 그 밑볼을 잡는 거야 집게가 영어로 통스 해봐 통스 자, 뭐가 튀어 다녀? 통 밑볼이 통통 튈 때 집게로 딱 잡는 거야 해봐 집게가 영어로 통스 통스 해봐 통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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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통 튈 때 잡는 거 통통스 자, 됐어 주걱은 영어로 뭐라고? 레이들 주걱은 레이러 레이러 아, 주걱은 뭐야? 스쿱스쿱 국자는? 레이러 레이러 똑바로 하세요 국자는 뭐라고? 레이러 레이러 다 파먹으리라 주걱은? 스쿱스쿱 앞에서 수업할 때는 정신이 없어요 다 여러분이 틀리면 나도 틀릴 수 있어요 자, 국자는 뭐라고? 레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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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게는 영어로 뭐야? 통통 통 통 그렇지 그 다음에 주걱은? 스쿱스쿱 그 다음에 터닝 스패츌라 해봐 스패츌라 스패츌라 스파에 가면 기념품으로 줘 스파에서 줄라 스패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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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에 갔어 그러니까 뭘 줬다고? 스패츌라를 줬네 뒤집게 뒤집게 영어로 뭐라 그래? 스패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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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스패츌라 어디서 줄라? 이것을? 스패에서 줄라 뒤집게는 어디서 줄라? 스패에서 줄라 영어로는? 스패츌라 해봐 스패츌라 스패츌라 자 주걱은 뭐랬어요? 스쿱스쿱 스쿱스쿱 그죠? 그 다음에 국자는? 레이러 강판은? 그레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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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거 오븐 밑이라고 하죠? 오븐장갑 오븐글러브스라고 안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오븐 밑 오븐 밑 오븐 밑 오븐 밑 오븐 밑은 뭐라고 그래? 오븐 밑이야 오븐 장갑은 뭐라고 한다고? 오븐 밑 강판은? 무슨 맛인가? 그레이러 맛인가 그레이터 맛인가 그레이터 맛인가였어요 그 다음에 체는 뭐였지? 스트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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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발음이 좀 어려워요 레프리젤 레이더 해봐 레프리젤 레이더 리프리젤 레이더 리프리젤 레이더 발음이 어려워 리프리젤 레이터야 해봐 리프리젤 레이더 다시 프리즈죠 다시 프리즈 다시 얼리는 기계를 영어로 뭐라 그래? 리프리젤 레이더 한국말은 뭐죠? 냉 장 고예요 해봐 냉장고 냉장고 다 알죠 냉장고 영어로 하라는 얘기였어 냉장고 영어로 뭐라고? 리프리젤 레이더 리프리젤 레이더 해봐 리프리젤 레이더 자 앞에서 해동은 영어로 뭐랬지? 해동은 디프라스트 디프라스트 해봐 디프라스트 디프라스트 야 이거 해동해와 뭐야? 디프라스트 해봐 디프라스트 프라스트가 뭐지? 서리 서리를 없애는 거야 해봐 디프라스트 디프라스트 얼리는 건 영어로 뭐래? 프리즈 프리즈 꼼짝마다 영어로 프리즈예요 프리즈 우리 얼음땡 하자 얼음땡 얼음땡 영어로 뭐야? 프리즈 야 해봐 프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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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냉장고는 영어로 뭐야? 리프리젤 레이더 자 사탕 두개 물고 시작 리프리젤 레이더 리프리젤 레이더 그 다음에 오더 해봐 오더 오더 자 똥냄새에 맞고 뭐여? 오더 주세요 어 냄새 더 주세요 오더 해봐 오더 오더 오더는 악취입니다 악취 악취 자 아까 앞에다가 디 붙으면 무슨 뜻이 됐지? 없애는게 돼 디프라스트가 뭐라고? 해동이야 해동 자 오더가 뭐라고? 악취 악취 자 갑니다 해볼까요? 위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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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술먹고 술먹고 어 거품기야 거품기 거품기 위스키를 막 돌려서 거품 나게 해 그러니까 거품기 영어로 말하고 위스크 위스크 해봐 위스크 위스크 거품기 뭐를 거품 내? 위스키로 거품을 냅니다 해봐 위스크 위스크 다시 손들면서 손들 시작 위스크 위스크 주걱은 스쿱 스쿱 그렇지 그 다음에 국자는 레이더 강판은 오케이 그 다음에 첸은 스트레이너 스트레이너 자 그 다음에 거품기는 뭐라고? 위스크 어 그럼 씻기 건조대는 디쉬랙 디쉬랙 였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오더가 뭐랬어? 악취 오우 더 줘 악취 더 주는 거야 겨틀냄새 아우 좋아 아우 좋아 오우 더 주세요 악취가 뭐라고? 오더 디오더라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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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앞에 디가면 없애는 거랬죠? 그러면 디오더라이저는 뭘까요? 향수라고? 냄새를 없애니까 탈취제 냉장고 탈취제 영어로 뭐야? 리프리저레이더 디오더라이저 시작 리프리저레이더 디오더라이저 시작 리프리저레이저 디오더라이저 두 번 해야 돼 리프리저레이더 디오더라이저 시작 리프리저레이더 디오더라이저 자 입에다가 사탕 2개물국 2개물국 시작 리프리저레이더 디오더라이저 리프리저레이더 디오더라이저 리프리저레이더 이거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리프리저레이더 디오더라이저 아니야 리프리저레이더 디오더라이저 시작 리프리더레이더 디오더라이저 자 디오더라이저 자 디오더라이저 탈취제 그 다음에 트리밋 트리밋 뭐로 만들었니? 트리 트리 빗으로 만들었어 해봐 트리 밋 트레벗 그게 뭐야? 트리빗이야 원래 앞에 트라이가 뭐죠? 트라이가 산발이란 뜻이에요 트리빗 세 개 이렇게 깔으면 뭐야? 이거 한국말로 뭐라고 하죠? 음식 깔개인가? 한국말 뭐라고 써있어요? 냄비받침태 냄비받침대를 뭐라고 한다고? 트레벗이라고 합니다 냄비받침을 어떻게 했어? 산발로 깔아놨어요 자 냄비받침대 영어로 뭐야? 트레벗 트레벗 자 여기 보세요 냄비받침대인데 여기 이 모양이 뭐랑 비슷해? 빗하고 비슷하지? 어 이건 뭐로 만들었대 트리로 만들었대 그래서 냄비 받친때 뭐야 트리벳 이렇게 오겠습니다 냄비 받친때 뭐라고 트리벳 근데 원래 뜻은 뭐야 세가지 요렇게 된 걸로 만들었다고 했죠 어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원래는 옛날에 이렇게 생긴거 아시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냄비를 올려 먹었어요 이렇게 뜨거운 거를 그거 그대로 쓰는 겁니다 해봐 트리벳 트리벳 자 요거 요거 영어로 뭔지 모르는 사람 진짜 많아요 이거 한국말로 뭔지 모르죠 그래서 아버지가 뭐 갖고 오라고 그래 그거 뭐 냄비 그거 갖고 와 뭔데 그거 이렇게 하면 돼 이게 뭐라고 영어로 트리벳 해봐 트리벳 트리벳 자 해봐 클레이저 클레이저 자 여기서 클레이랑 똑같은 뜻이 있었어요 그 토기로 토기 또 있었지 앞에서 토기 뭐 있었지 토기 돌로 만든 뭐였어 스톤 자고 또 있었잖아 얼 뜬 얼 뜬 절 얼 뜬 절 얼 뜬 절 자 항아리 용어로 뭐라고 클레이저 아니면 얼 뜬 절 얼 뜬 토기 였지 어 자 여기 클레이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돼 팟 팟 팟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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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였습니다 팟어리 도자기는 뭐라고 써 랩 팟어리 도자기는 뭐라고 써 랩이 항아리는 뭐야 클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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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김치 떡이야 김치 클레이저 해봐 김치 클레이저 아니면 클레이 김치 절 똑같은 상관없어 자 이런 항아리를 뭐라고 한다고 클레이 김치 절 아니면 얼 뜬 절 얼 뜬 절 상관없겠습니다 다음에 쿠킹 그리오 쿠킹 그리오 쿠킹 그리오 쿠킹 그리오 자 쿠킹 그리오 한국말 뭐예요 요리용 석쇠 요리용 석쇠 뭐라고 쿠킹 그리오 그냥 이거 쿠킹 그리야 해봐 쿠킹 그리오 쿠킹 그리오 쿠킹 그리오 요렇게 된 거 있죠 요 삼바리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트라이파드라고 합니다 뭐라고 트라이 팟 자 우리 아이파드라고 하지 똑같애 해봐 트라이파드 자 삼바리 영어로 뭐라고 트라이팟 써 놔 삼바리 트라이팟 트라이팟 삼바리 뭐야 트라이팟 자 아까 접시 접시 되는 건 뭐랬지 트리밋 트리밋 접시 받침대는 트리밋 자 슬리핑백은 아시죠 침낭 해봐 슬리핑백 슬리핑백 그 다음에 포로브 갸스톱 해볼까 포로브 갸스톱 포로브 갸스톱은 한국말 뭐야 가스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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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악용 가스번호 뭐 한다고 포로브 자 포트가 뭐죠 포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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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구야 그지 항구 항구에서 갖고 다니는 거 그래서 휴대용이 뭡니까 항구에서 갖고 다니는 거야 해봐 폴드 폴드 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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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드 폴드 해봐 포로브 갸스톱 포로브 갸스톱 휴대용 가스스톱 뭐라고 포로브 갸스톱 자 포로블리 해봐 포로브 어디서 휴대하는 거야 항구에서 휴대하는 거 휴대용이 뭐라고 포로브 휴대할 수 있는이 뭐야 포로브 해봐 포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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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휴대용 나이프는 뭐겠어 포로브 나이프 자 휴대용 이빨은 포로브 테스트 휴대 휴대용 머리카락은 포로브 헤엘 라고 하지 않고 가발은 영어로 위그라 갑니다 가지고 scri 와 너 위그 썼니 위그야 위그 자 폴로브 해보자 이거는 학원으로 포로브 팟스 무 ממänger 포로브 포로로번 포로だけчики 코펠 이라고 하면 안돼요 너 코펠 있니? 코펠 코펠 아니야? 뭐라고 한다고? 코펠 이거 프랜스야 프랜스 프랜스 의에야 펜스 코펠 영어로 뭐야? 아 빠졌다 코펠 영어로 뭐라고? 자 똑같아요 플래시 라이트 아니라 뭐야? 플래시 라이트 읽어봐 플래시 플래시가 빛입니다 한줄기 빛 플래시 라이트 플래시 램프라고 해도 돼요 플래시 라이트 자 휴대용 손전등 영어로 뭐야? 펄어버 플래시 라이트 펄어버 플래시 라이트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장작 파이어 워드 장작 뭐라고 영어로? 파이어 워드 자 불나무죠 불나무 파이어 워드 그 다음에 알루미늄 자 알루미늄 아니야 발음 해봐 알루미늄 알루미늄 다시 해봐 얼 루 머 놈이야 얼 해봐 알루미늄 알루미늄 호일이 아니라 뭐지? 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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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일 아니고 뭐야? 포요 포요 알루미늄 포요 다시 시작 알루미늄 포요 자 충청도 영어로 하지 말고 다시 시작 알루미늄 포요 알루미늄 포요 알루미늄 포요 자 호일이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 포요 포요 알루미늄 포요 그 다음에 비닐 아니라 바이널 바이널 자 아이니까 뭐라고 발음해야 돼요? 아이 로 발음해야죠 해봐 바이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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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 비닐 랩 비닐 랩 바이널 랩 바이널 랩 바이널 랩 바이널 랩 그 다음에 글래스 컨테이너 자 유리 유리 용기죠 해봐 글래스 컨테이너 자 컨테인이 컨테인이 포함하다야 해봐 글래스 컨테이너 글래스 컨테이너 자 유리 용기 뭐라고? 글래스 컨테이너 자 컨테이너죠 이거 컨테이너 이 안에 자꾸 뭘 싫지요? 어 보관하다 뜻도 있어 컨테이너에 자 보관하다 다른 뭐 있지? 킵이란 뜻도 있습니다 컨테인이 무슨 뜻이 있다고? 보관하다 야 그래서 보관하는 건 컨테이너 유리에다 보관하니까 글래스 컨테이너 할 수 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어플라이 어플라이 어플라이에 바르다란 뜻이 있어요 뭐라고? 바르다 바르다 뜻도 있고 이렇게 바르는 기구 기구를 뭐라 그래? 어플라이언스라고 합니다 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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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친 어플라이언스 해볼까? 캐친 어플라이언스 자 어플라이 뜻 많다 어플라이 무슨 뜻 있다고? 바르다 라는 뜻이 있어요 자 어디가 가지고 앞에다가 자꾸 뭘 발라 바르고 있어 여기다가 막 색깔을 칠해줘 그럼 이 사람이 뭐 하는 거야? 이 회사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거지? 그래서 어플라이가 무슨 뜻도 있어? 지원하다 라는 뜻도 있어요 뭐라고? 지원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자 지원하다 뭐 뭐야? 어플라이 어플라이 포 해봐 어플라이 포 어플라이 포 샘성 자 삼성에 지원하고 싶어 I wanna apply for samsung 샘성이죠 I wanna apply for samsung 자 어플라이 뭐 뜻 있다고? 바르다 왜 발러 자꾸 지원하려고 일하고 싶어서 어플라이 포 해봐 어플라이 포 어플라이 바르다 지원하다 입니다 그 다음에 컨테이너 뭐라고? 용기. 유리 용기는 뭐야? 그럼 철 용기는 뭐겠니? 메탈 컨테이너. 메탈 해봐. 메탈. 메럴 컨테이너. 돌 용기는 뭐겠어? 스톤 컨테이너. 그 다음에 용기인데 뭘로 만들었지? 흙으로 만들었으면? 클레이 컨테이너. 클레이 컨테이너. 자 다시 외워보겠습니다. 고무장갑. 러버 글러브. 젖는 막대. 스톨스틱. 보험병. 털머스. 체. 스트레이너. 껍질 까는 도구. 피일러. 가는 도구. 강판이었죠? 그레이러. 주걱은? 스쿱스쿱. 국자는? 레이더. 집게는? 통스. 통스. 오븐장갑? 오븐 및. 오븐 및. 거품기? 위스크. 위스크. 냉장고? 리프리저레이더. 발음 어려워요. 리프리저레이더. 해봐. 리프리저레이더. 리프리저레이더. 탈취제? 디오더라이저. 디오더라이저. 냄비 받침대는 뭘로 만들었다고? 트리핏. 트리핏. 항아리는 뭐였어? 클레이저. 김장떡은? 트리핏. 크레이저. 크레이저. 김치잘. 김치 클레이저. 요리용 석쇠? 쿠킹 그리오. 석쇠가 뭐예요? 굽는 거. 굽는 거. 요리용 석쇠? 쿠킹 그리오. 용기는 뭐라고? 용기? 담는 용기? 컨테이너. 플라스틱 용기는 뭐겠어? 플라스틱 컨테이너. 자, 그 다음에 금속 용기는? 메탈 컨테이너. 유리용기는? 글래스 컨테이너. 좋아요. 플라스틱 컨테이너. 주방용품은? 키친 어플라이언스. 키친. 자, 뒤집게 뭐랬지? 터링. 터링. 어디 가면 줘? 터링 스패츌러. 터링 스패츌러. 자, 침낭은 뭐였어? 슬리핑백. 슬리핑백. 가스버너는? 터링 스패츌러. 자, 번호라고 안 해요. 뭐라고 해? 스톱. 자, 번호라고 하면 안 돼. 번호는 뭐야? 불 지르는 사람이란 뜻이야. 터링 스패츌러. 터링 스패츌러. 가스버너는? 터링 스패츌러. 자, 코펠은 영어로 말했어. 터링 스패츌러. 터링 스패츌러. 터링 스패츌러. 손전등, 손전등. 플래슬라이트. 플래슬라이트. 뗄감. 파이어믹, 은박지. 알루미늄, 알루미늄. 해봐, 알루미늄. 알루미늄. 포일, 포일. 비닐랩. 파이널, 파이널 랩. 파이널 랩. 유리 용기? 글래스 컨테이너. 다시 갑니다. 주거기용어로 뭐랬지? 스쿱. 국자는? 레이러. 가는 도구, 강판은? 레이러. 껍질 까는 도구는? 필러. 식기건조대. 디쉬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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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는? 스트레이너. 보혼병? термос. 젖는 막대? 스톨스틱. 고무장갑? 러버 글러브. 러버 글러브. 거품기. 위스크. 위스크. 냉장고. 리프리저레이더. 탈취제. 디오더라이저. 디오더라이저. 악취? 오더. 냄새는? 스멜. 향기는? 프레그런스입니다. 안 배웠어요. 프레그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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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는? 스멜. 향기는? 프레그런스. 안 배웠어요. 프레그런스. 예원아. 프레그런스. 악취는? 오더죠. 오더. 냄비 받침대. 트리웨트. 트리웨트. 항아리. 클레이저. 클레이저. 김치? 클레이저. 요리용 석쇠. 쿠킹그릴. 쿠킹그릴. 집게는 뭐라고? 턴. 턴. 식기건조대. 디쉬랙. 디쉬랙. 어, 선희가 염 다해온 거야. 선희 보고 이제 듣고 있어, 지금. 탈취제 뭐라고? 오퍼라이저. 리프리저레이러는 탈취제 아니야. 냉장고야. 탈취제 뭐라고? 오더 라이저. 냄비 받칠때는? 트리웨트. 트리웨트. 너만 보고 하는 거야. 트리웨트. 트리웨트. 주방요품? 키친 어플라이언시스. 키친 어플라이언시스. 뒤집게 뭐래, 뒤집게. 스파츌러. 스파츌러. 스파가 한번 주는 거. 스파츌러. 자, 코펠은 뭐랬지? 포러블 팟스 앤 펜스. 손전등은? 플래쉬라이트. 아, 형아 따라해. 뗄감? 파이어 워트. 은박지. 알루미늄. 다시 알루미늄. 알루미늄 포일. 가스 버너. 포러블 게스? 버너 아니고 뭐야?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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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펠은? 포러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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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러블 what? 포러블 팟스 앤 펜스. 포러블 팟스 앤 펜스. 주방용품. 키친 어플라이언시스. 어플라이언스. 비정부, 주방용품 뭐랬? 키친 어플라이언스. 잠깐, 잠깐, 소리 조용히 해봐. 제 마음을 들을게. 뒤집게, 형, 뭐랬어요. 뒤집게. 스파츌러. 스파츌러. 뒤집게, 형, 뭐라고? 스파츌러. 주방용품은? 캐친? 캐친 어플라이언스. 주방용품은? 캐친 어플라이언스. 주방용품은? 캐친 어플라이언스. 노, 뒤집게는? 탈이. 스파츌러. 집중해 들어. 냄비 받침대. 트리빗. 트리빗. 트리빗이었죠? 탈취제? 디오더라이저. 디오더라이저. 냄비 받침대. 트리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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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집게? 스파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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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방용품? 키친 어플라이언스. 키친 어플라이언스. 다시 열어보겠습니다. 자, 손이 말하는 거야. 용기. 컨테이너. 침낭. 슬리핑백. 슬리핑백. 오빠, 영화 달려줘. 탈취제. 다 같이, 다 같이. 탈취제. 디오더라이저. 뒤집게. 어디 가서 받는다고? 스파일을 한번 봐. 스파이저라. 스파줄라 해봐. 스파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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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방용품. 키친. 플라이언스. 용기. 컨테이너. 플라스틱 용기. 유리 용기. 철 용기. 메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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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테이너. 유리 용기. 글래스 컨테이너. 비닐레븐. 바이널 랩. 바이널 랩. 은박지. 알루미늄 포일. 알루미늄 포일. 알루미늄 포일. 뗄감. 파이어 월드. 손전등. 플래시라이트. 플래시라이트. 코펠. 포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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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비 받침대. 냉장고. 거품기. 오븐장갑. 고무장갑. 잔눈 막대. 보험병. 포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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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러버.